이 athlete 우 룰루 안 되면 진정해서 채연 해야할 수 있어요 자 다꾸 괜찮다 또 하나 우룰룰룰러 야옹 그래 나쁜사람들 아니야 나쁜사람들 아니야 나쁜사람들 아니야 왜 하가 많이 났어 아빠 하가 왜 많이 났어 야옹 수술하기 싫어 아옹이는 나이에 비해서는 건강한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백혈구 적혈구 쩝쩝한 다 이상 없고 오버레인지가 없어서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, 신장, 혈당, 단백질이랑 다 괜찮아요 실질 장비들의 이상은 없다 음수량 조금 더 늘면 더 좋겠다 근데 고양이 23 나오면 괜찮아요 개들이면 없거든요 제가 같이 밥을 먹거든요 사람 밥을 같이 먹거든요 고기를 더 먹나요? 네 조금 줄이시는게 낫고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간에 부담이 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고기를 많이 먹게 되면 간에서 소화해서 더 많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체장도 일을 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노폐물을 신장을 통해서 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괜찮아요 지금은 건강한데 한 살 한 살 더 들어갈수록 줄이는게 나오고 그렇죠 조금씩 조금씩 줄여 나간다 알겠습니다 주시고 싶으시면 맨밥 정도는 큰 상관이 없어요 드시면은 주시고 안 드시면은 굳이 맨밥 정도는? 그렇지 탄수화물류는 사실은 좀 더 먹고 덜 먹고 한다고 해서 큰 차이는 없고 결국 간과 신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단백질과 지방이라고 볼 수 있어요 흠 줄이 왜 이렇게 붙어있어 항상 안 하던 짓을 하고 있어 양꼬도 만져줘요? 양꼬도 만져줘요? 양꼬도 만져줍니다 양꼬도 만져줄 알 rester 괜찮ony Bylu 양 cha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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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 해줄게. 내일 바뀌어줄게. 내일 이거 해가지고 옷으로 바꿔줄게. 오늘은 안 돼요. 아홍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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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홍이. 응? 응. 아구 심수 가득하냐 시키야. 가슴이 왜 그래? 왜 그래? 괜찮아 괜찮아. 왜 그래? 괜찮아 괜찮아. 아홍이 아홍이. 괜찮아. 아홍이 아홍이. 아홍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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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홍이. 진정 좀 됐어? 아빠가 내일 옷으로 갈아입혀줄게. 오늘만 참아. 내일 옷으로 갈아입혀줄게. 아홍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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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홍이. 진정 됬구나 이 시키야. 아빠가 좀 이따 맛난 거. 맛있는 거 줄게. 네가 좋아하는 닭고기랑 많이 줄게. 아몹이 아홍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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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주는 거야? 아홍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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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홍이. 우리 아웅이 코 다고 아빠 치킨 사놨으니까 치킨 먹어 아픈이네 그래도 까망이 얼굴 쫓겨라 우리 아웅이 잘 보아줘 우리 까망이 아웅이 옆에 있었어? 응 그래 잘 봐줘 아웅이 아픔 하지 말고 아웅아 아빠 치킨 사놨으니까 자고 일어나서 치킨 먹어 아프진 않지? 아웅아? 꼬리 이제 흔들어 아우 아빠가 미안해 얼른 자고 일어나서 맛있는 치킨 먹자 아빠랑 그래 안 만질게 보자